인생, 인생법이 아니라 나 균하고 있다랬는데? 퇴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물질이 아닌 것은? 장석 씨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만 먹고 1번 살모넬라균 2번 장염비브리오균 3번 아플라톡신 4번 보틀리눔 독소 3번 아플라톡신 2번 어? 3번? 3번 아플라톡신 정답! 진짜? 정답! 진짜? 왜? 어떻게 해? 맞춰줄 줄은? 낯지마 이러면 더 어색해져 아니, 3번 했을 때 했어야지 타이밍을 장전해놓은 거를 자기도 당연히 틀릴 줄 알고 3번 했는데 맞은 거잖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저게 무슨 시험인데? 킁킁킁킁킁킁킁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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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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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머어머어머 화려는 너무 좋아 아.. 아오... 아... 아... 계속... 정황이 형이 지금 무슨 시험일까 고민... 생각했어 아... 너무 분명해 근데 넌 잘할 것 같아. 너 강아지가 방구 낀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어? 강아지 모임에 강아지 방구는 집에서부터 준비한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강아지가 방구 낀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어? 강아지가 방구 끼거든. 끼는 끼겠지. 끼는 끼겠지. 진짜 평방급으로. 아니 나는 냄새는 맡아왔어.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나도 소리는 못 들었어. 오케이 어디서 올라오잖아. 자 올라온다. 이렇게 한 발 딱 올리잖아. 뽀박 뽀박. 뽀박 뽀박. 아 진짜야. 나 진짜 그래. 아우 저 영유아 저런 얘기 엄청 좋아해. 아 나 운다. 아 대박이야. 제대요아. 제대요아. feh우 해! 세이다. 됐다. 박수 쳐. 됐다. 박수 쳐. 예이. 진짜 정답. 진짜 정답. 눈물 날 것 같다. 나 진짜. 아 어떡해. 아 너무 누렇게 하잖아. 왜 이렇게 해? 저렇게 좋아하는 걸. 저렇게 밝은 친구였다는 걸 이제 알았네. 자랑 좀 더 해 봐. 방구 얘기 좀. 아니 되게 이상해. 방구를 좋아하네. 아!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 놈은?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웃겨 죽게! 좀 더 해봐 봐! 진짜 이렇게! 아, 이거 놔! 아! 자기한테 쉬했어!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 친구 어떻게 해? 저 친구가 완전 내가 신동엽이야, 이러네! 아, 뭐지? 야, 뽀뽀, 뽀뽀, 뽀뽀! 하나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진짜! 너무 웃겨! 아, 웃겼다! 이제 갈게, 나 재밌게 봤어? 쟤 다 했어? 너무 웃기지? 아, 웃겨 안녕 안녕